어린이 셜록홈즈 붉은머리연맹 6화 나타난 붉은머리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호 오디오 제작 마고스튜디오 다행이에요. 최소한 1시간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작업을 빨리 시작할수록 범인들은 자신들의 도주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놈들도 가능한 빨리 시작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놈들은 전당포 주인 제이베스 윌슨씨가 잠들어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설마 내가 생각하는 거긴 아니겠지? 맞아 존. 여긴 시티앤 서버벤 은행 코벅지점의 지하야.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그놈들이 왜 여길 노리는지 궁금하지? 그건 저기 메리웨더씨가 잘 설명해 주실 거야. 아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메리웨더씨? 그래요. 내가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이 모든 건 프랑스 금화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금화를 노리는 범죄자들이 워낙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일을 벌일 줄이야. 프랑스 금화라고요? 네. 우리 은행의 지불 능력을 높이려고 프랑스 은행에서 나폴레옹 금화 3만 개를 가져왔죠.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상자 하나에는 나폴레옹 금화가 2천 개씩 들어있습니다. 나부로 만든 판에 쌓여서 말이죠. 그런데 대체 어디서 정보가 샌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이 여기저기 흘러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화들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우리들도 골치를 앓고 있던 참이죠. 우리 시티엔 서버벤 은행 코벅 지점은 다른 은행들보다 확실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점장으로서 전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은행의 일개 지점이 이렇게 많은 금화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부터 어떻게 놈들에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워보죠. 분명 한 시간 안에 사건이 터질 겁니다. 우린 그 전까지 이 랜턴에 덮개를 씌워 불을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랜턴을 가린다고요? 그럼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기다리란 말입니까? 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메리웨더 씨, 사실 전 카드 게임을 하려고 카드 한 벌을 챙겨왔습니다. 토요일에 즐기는 카드 게임이 인생의 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놈들을 기다리는 동안 카드 게임을 즐기며 기다릴 생각이었죠. 하지만 바닥의 상태를 보니 그렇게 여유 부릴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칠 상황이거든요. 각자 상자 뒤에 숨어서 랜턴 불을 가리도록 하죠. 내가 놈들에게 랜턴을 비추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움직이면 그때 달려들어 놈들을 잡으면 됩니다. 전, 만약에 놈들이 총을 쏘면 너도 주저하지 말고 대응 사격해. 알았지? 난 권총을 장전해 내가 숨을 상자 위에 올려뒀어. 그리고 우린 랜턴에 덮개를 씌워 빛을 가렸지. 깊은 지하라 그런지 순식간에 깜깜해졌어. 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자 후각과 청각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 지하 특유의 흙냄새가 더 짙게 느껴졌지. 그리고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누군가 움직일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들도 평소보다 크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어. 조용한 암흑 속에서 샬록이 조용히 말했어. 놈들이 우릴 마주치면 도망갈 길은 하나뿐입니다.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전당포를 지나 코벅광장으로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존수경감, 내가 부탁한 대로 준비됐겠죠? 네, 전당포 문 앞에 경찰 셋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들로 뽑아뒀죠. 좋아요. 이제 놈들은 입구와 출구 모두 막혔습니다. 도간에 든 쥐죠. 우린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우린 샬록의 말대로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렸어. 한 시간을 기다렸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야. 불 꺼진 깜깜한 지하실에서 기다리는 한 시간은 마치 몇 시간이나 되는 것처럼 너무나 길게 느껴졌단다. 혹시 아침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지. 후각과 청각은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어.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 깊고 무거운 숨소리는 덩치 큰 존스 경감의 것. 날카롭고 가냘프게 들리는 숨소리는 키 크고 마른 메리웨더 씨의 것. 이렇게 숨소리만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 그때 지하창고 바닥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바닥에 푸른 기운이 도는 것 같더니 조그맣게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지. 난 바짝 긴장한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 달그락거리며 자갈 흘러내리는 소리가 나면서 빛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 돌 굴러내리는 소리가 점차 크게 나면서 빛은 마치 기둥처럼 커져서 환하게 이곳을 밝히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바닥 아래에서 하얀 손이 나타났지. 손은 여기저기를 더듬거리더니 잠깐 사라졌다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다시 나타났어. 그리고 누군가 바닥에서 올라왔지. 그래. 그는 낮에 JBS 윌슨 씨의 전당포에서 봤던 남자 빈센트 스폴딩이었어. 그리고 그를 따라 작지만 마른 체형의 남자가 나타났어. 그는 JBS 윌슨 씨처럼 불타는 듯한 빨간 머리를 하고 있었지. 좋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빨리 올라와. 어? 뭐야? 아치! 다시 뛰어내려! 들켰다고! 셜록이 램프의 덮개를 열고 달려나가 처음 올라온 남자 빈센트 스폴딩의 목덜미를 움켜줬어. 남자는 당황한 채 뒤따라 올라온 빨간 머리 남자에게 뛰어내리라고 소리쳤지. 빨간 머리 남자가 뛰어내리려고 할 때 존스 경감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의 옷자락을 잡았어. 하지만 옷이 찢어지면서 빨간 머리 남자는 구멍 밑으로 달아나고 말았지. 그때 빈센트 스폴딩의 가슴팍에서 뭔가 번쩍였어. 그래, 총을 꺼내려는 거였지. 긴장한 내가 총을 집어들었는데 이미 셜록이 그의 손목을 차내 권총을 떨어뜨렸어. 소용없어, 존 클레이. 이제 다 끝났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난 잡혔지만 내 친구는 도망쳤으니까. 도망칠 곳은 없어. 전당포 문 앞에 경찰 3명이 내 친구를 기다리고 있거든. 그럴 것 같았어. 듣던 대로 셜록 홈즈답군. 뭐, 인정할 수밖에. 그래? 고마워해야 하나? 뭐, 나도 하나는 인정할게. 붉은 머리 연맹. 그건 아주 기발했어. 정말 재미있었다고. 이딴 범죄자를 인정할 게 있습니까? 존 클레이. 내 놈은 이제 끝났어. 방금 헤어진 내 친구도 곧 만나게 될 테니 아쉬워하지 말라고. 자, 수갑 채우기 이쪽으로 손 내밀어. 그딴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난 왕실에 피가 흐르고 있어. 너같이 천한 놈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해! 하하하, 그래. 이 꼴을 하고서도 귀족 놀이가 하고 싶은 거야. 아이고, 귀족 범죄자 나으리. 경찰까지 직행하는 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계단을 오르시면 바로 감옥에 가실 수 있사옵니다. 하하하, 너 이 째식! 빈센트 스폴딩. 아니, 존 클레이는 거칠게 저항했지만 피터 존스 경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 결국 모든 걸 포기한 채 조용히 걸어갔지. 우리가 나산형 벽돌 계단을 오르는 동안 메리웨더 씨가 말했어. 셜록 홈즈 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TN 서버벤 은행 지점장으로서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보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홈즈 씨의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둑들을 잡아내다니 정말 감탄했습니다. 보수는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맞춰 지급하겠습니다. 하하하, 아닙니다. 보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번 건을 준비하는 데 들어간 작은 비용 정도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존 클레이라는 녀석을 전부터 잡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붉은 머리 연맹. 참 재밌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하하하, 아주 즐거웠어요.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미 만족할 만한 보수를 받은 셈이죠. 그렇게 사건 현장을 떠나 셜록과 난 탐정사무소로 돌아왔어. 따스한 벽난로 앞에서 셜록은 붉은 머리 연맹 사건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했지. 붉은 머리 연맹. 백과사전 옮겨 쓰기. 참 우스워 보이는 이런 짓들 속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 난 전당포 주인을 가게에서 빼내기 위한 거라 생각했지. 그것도 매일 4시간씩 말이야. 머리가 좋은 존 클레이가 전당포 주인인 밀슨 씨의 머리를 보고 붉은 머리 연맹이라는 아이디어를 냈겠지. 밀슨 씨를 꼬드겨 붉은 머리 연맹에 가입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은행 지하실에서 도망치다 잡힌 그 친구. 빨간 머리의 공범을 연맹 사무소 직원으로 꾸몄 쓸 거야. 뭐 일주일에 4파운드씩 비용이 들었지만 성공만 하면 금화 3만 개를 손에 넣을 테니 투자한다고 생각했겠지. 마찬가지로 붉은 머리 연맹을 조사하면서 알게 됐지. 존 클레이는 빈센트 스폴딩이라는 인물로 속이고 어떻게든 전당포에 취업하려 했어. 다른 사람 급류의 절반을 받으면서까지 말이야. 아 대체 왜 그랬을까? 그 전당포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 너도 봤지만 윌슨 씨의 전당포는 아주 작은 가게야. 거기에 뭔가를 꾸며내면서까지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은 없어. 그럼 뭐지? 윌슨 씨는 직원이 사진을 좋아해서 현상을 한다고 자주 지하로 내려간다고 했지. 그때 난 전당포 지하에 이 문제를 풀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윌슨 씨가 말한 직원 빈센트 스폴딩의 인상착의를 듣고 어떤 인물이 떠올랐지. 귀에 뚫린 구멍까지 일치하는 걸 보면 런던의 유명한 악당 존 클레이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어. 존 클레이가 전당포의 지하에서 무언가 음모를 꾸민다. 그것도 매일 네 시간씩 두 달 동안이나? 난 그들이 지하에서 굴을 파고 있을 거라 추리했지. 아, 그래서 낮에 전당포 앞에서 지팡이로 땅을 두드렸지? 그것도 굉장히 세게. 그걸 알아보려고 했던 거야? 그래.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굴을 파는지 확인해야 됐지. 가게 앞인지 뒤인지 알아보기 위해 땅을 세게 친 거야. 놈들은 가게 앞쪽으로는 굴을 파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전당포 벨을 눌러 직원을 만나본 거야. 전에 내가 말했지? 난 남자를 볼 때 무릎을 먼저 본다고. 존 클레이의 바지 무릎은 지저분하기도 했지만 많이 닳고 헤져 있었어. 그건 분명 오랫동안 굴을 팠다는 증거지. 아, 그랬구나. 내게 바지 무릎을 받냐고 물은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 나 참, 나도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관찰할 수 있었을 텐데. 존, 네 관찰 실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 아주 놀랍다고. 그러니 아쉬워할 필요 없어. 그래? 셜록, 네가 그렇게 말해준다니 좀 안심이 되긴 한다. 아무튼 나머지는 나도 좀 알겠어. 전당포 뒤쪽으로 굴을 팠다고 생각해서 돌아간 거였지? 코박 광장의 뒤쪽으로 말이야. 그래, 잘 맞췄어. 훌륭한 추리하전. 전당포 뒤쪽의 화려한 건물들 사이에 시티엔 서버벤 은행이 있더라고. 그것도 서로 등을 맞댄 것처럼 전당포 바로 뒤편에 말이야. 그때 확신했지. 놈들은 은행을 노리고 있다고. 사라 사태의 바이올린 연주회가 끝난 뒤에 넌 나와 밤 10시에 만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잖아? 난 그 사이 스코틀랜드 경찰청에 들러 피터 존스 경감을 만나고 시티엔 서버벤 은행에 들러 지점장인 메리웨도 씨를 만났지. 그 다음은 뭐 네가 아는 그대로야. 그래, 그렇게 된 거였구나. 아, 셜록. 마지막 질문. 그놈들이 오늘 밤 작업한다는 건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건 간단해. 그 웃긴 쪽지 있잖아. 붉은 머리 연맹 해산이라고 적힌 쪽지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겠어? 제이베스 윌슨 씨가 전당포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즉, 은행 지하까지 굴을 다 팠다는 뜻이야. 범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싶지 않겠어? 파놓은 굴이 들킬 확률도 있고 은행에서 금화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으니 그 전에 빨리 끝내는 게 최상이지. 그러니 오늘 토요일이 제일 좋아. 은행에 일하는 사람도 없고 월요일에 누군가 발견하더라도 토, 일 이렇게 이틀의 시간을 벌 수 있지. 훌륭하다. 다 듣고 보니 정말 멋진 추리야, 셜록. 덕분에 나도 재밌었어. 잡고 싶었던 존 클레이도 경찰에 넘겼고 말이야. 생각보다 긴장을 했었나? 졸음이 몰려오는데. 아, 존. 이 사건 아주 마음에 들었어. 내일도 이런 재밌는 사건을 위로하는 사람이 찾아올까? 그렇지 않으면 무지 답답하고 따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흥미진진한 사건을 해결한 뒤에 지루한 사건들이 몰려오면 정말 답답하거든. 너무 심심하고 따분한 사건들이 계속되면 난 정말 괴로울 거야. 죽어버릴 정도로 말이지. 셜록은 재미있는 사건이 또 들어왔으면 좋겠다며 투장을 부렸어. 따분한 사건들이 계속되면 심심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며 말이야. 하,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어. 그 말대로 셜록의 말대로 정말 큰일이 벌어졌지 뭐야. 그렇게 건강하던 셜록이 갑작스레 정말로 죽을지도 모를 지독한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 및 하얀